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상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려하는 이 땅곳 가난한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메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 일을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퍼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순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 일을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 일을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리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엘에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간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사기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 일을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 일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고 그가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사람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16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86세입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다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오늘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하신 첫 마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주실 것을 잊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잊고 그가 세상 가운데 그냥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99세이고 또 사례도 나이가 늙었는데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비웃으며 얘기했습니다. 또 덧붙여 말하기를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에게 아래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또 아들을 주시는 것은 됐고요. 이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잘 돌봐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는 이스마일을 바라보고 살면서 더 이상 그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대함도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잊고 있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것이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그 이름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꾸라 하셨는데 그 이름이 참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그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 그가 이름을 바꿨다는 이야기 들으면 참 비웃음을 살만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민망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사례의 이름도 사례에서 살아라 바꾸라 하셨습니다. 그 뜻 또한 열국의 어머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또 사례는 89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작 이스마일이라는 아들 한 명입니다. 사례의 입장에서는 그가 나온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은 가당치도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름을 바꾸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그 이름 또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지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대로 말하는 것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또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례 또 야곱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 네 사람 다 그 이름을 가질 만한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야기는 앞서 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열국의 아버지 또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시름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저어주었습니다. 시몬은 어떤가요?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 반석과 같은 믿음을 그에게 떠오르지만 그 이름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여전히 그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반석이라 라는 뜻의 베드로라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들 네 사람은 그 이름을 소유할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름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존재를 바꾸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 내 존재가 바뀌었음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지 라는 것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이 어떤가요? 하나님이 이름을 허락하신 대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하나님과 겨루어 산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살았고 반석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베드로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된 백성이니 내가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게 내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이 나를 짓눌러올 때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이미 우리 존재가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갈리아대아에서의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 속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게 되고 놀라운 믿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9년에 6월달 제가 신대원 첫 학기를 마치고 제 심령은 참 여러가지 생각으로 억눌려고 짓눌려 있었습니다.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심령은 신학생이라 하고 교회에서 사육한다고 하면서도 심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메말라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존임을 사랑하는 마음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제 내면은 계속 충돌이 가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교만과 거짓과 스스로를 포장하려는 그 죄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좌절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권유로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였습니다. 그저 저는 제자훈련 사역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이 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세미나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세미나였습니다. 강사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매 시간마다 십자가 복음을 너무나 놀랍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을 오가던 제 심령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일할 수 있을까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너는 존경한 자라 내가 너를 구하같이 버려두지 않고 날마다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무나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는 죄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이 나의 떠난 것 같은 그 마귀 속삭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에 보내고 있는 그때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바라보는 눈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약속 느낌 생각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녁 저녁마다 기도의 시간 시간마다 그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심령안의 묶임을 다 풀어주고 놀라운 자유함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모습 바라보는 것 아니라 내 환경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이 변하지 않은 것을 평생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은 변하지 않지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라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는 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구별이 되고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언약 백성으로 있을 삶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 다 제아해버리고 세상적인 마음 욕심 죄를 다 찬란해버리겠다라는 그 의식이 거룩한 의식이 한례입니다. 그런데 이 한례에 놀라운 하나님이 또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나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한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의 자손에게도 끝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자손이 아니어도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까지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의 자손에게 이어지고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붙잡혀졌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할레의 언약의 표징이 그의 자손 그가 돈으로 산 자까지도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자에게 유효하다 적용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 때에 이미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약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이 케이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로 삼아 그 일을 행해해 주실 것입니다. 아보람에 허락하신 약속은 놀라웠지만 놀라웠지만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아보람의 자순 중에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범주 안에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으로는 한례를 행해하였지만 한례의 본 의미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잊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한례의 본 의미입니다. 그들은 육신으로는 한례를 행해하였지만 구별이 된 삶도 헌신도 충종도 없이 그저 몸에 한례를 행하는 것 통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 구별이 된 사람이다 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자랑했지만 실상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해야 될 한례가 마음의 행해야 될 한례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사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평생 그들의 몸을 보면서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이 마음의 한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 온전한가를 우리가 날마다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만 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는 것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왕 되신 삶 예수님이 왕 되신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정 경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된 이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에 계속 이루어져서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구별이 되어져 마음의 한례받은 사람으로 구별이 되어져 그대로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내 원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들이 정말 이들 가운데 새로운 존재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존재가 바뀐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과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결론 삼고 날마다 입술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움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존재가 바뀐 자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어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음을 그들이 여전히 눈을 보기에는 여전히 믿음 없는 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하나는 없는 연약한 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시고 또한 그들의 믿음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그렇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고 새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결론 짓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모습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날마다 결론 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너는 존경한 자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여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재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과 새 은혜를 새 능력을 누리는 자로 날마다 세운 받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11절 12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을 건지니라 이 시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통로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한례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로마이미야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모든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보람에게 약속하셨던 이 한례의 약속 언약의 약속이 아보람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이어진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자녀들 그의 자천들 뿐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계획하셨고 나를 통해서 우리 친척 우리 이웃 우리 친척 친구들 하나님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례를 육신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한례받은 자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의 한례받은 자로 살아가 마음의 한례받은 자로 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세상 생활 아니라 마음의 한례받은 자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그리스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 가족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룩하고 존경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의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줄 주 믿고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